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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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어떤 자연 재난들보다도 더 인류에게 오랜 세월에 걸쳐 다방면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들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으니 이는 아마 인류의 본능이자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고사는 문제 바로 경제일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남긴 원자폭탄 두방으로 종결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해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이 핵폭탄 개발에 성공하며 전세계는 일명 공포의 균형으로 인해 대대적인 무력 충돌보다는 경제 외교 등을 통해 체제 경쟁을 하는 냉전의 시대가 도래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전에 제일 큰 역할을 했던 미국과 소련은 각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가 되어 전세계 패권을 양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냉전 중에서도 체제 인형 갈등이 첨예했던 미국과 소련 주변 지역에서는 어김없이 전쟁이 벌어졌고 서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아우르는 중동 지역에서는 체제나 인연보다 더 근원적인 민족 종교 등의 이유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예로부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야곱의 자손 히브리인에서부터 페르시아 로마 오스만 제국 등 수천 년간 수많은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곳으로 이 지역을 수백 년간 점령했던 오스만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잠시 영국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일시적으로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된 영국은 아랍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이 땅에서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약조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갈등의 불씨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 11월 유엔총회에서는 이 지역 팔레스타인을 유대인국과 아랍국가로 분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당시 이 지역의 고작 6% 정도 소유했던 유대인들에게 무려 56%나 할애하는 유엔 합의안에 대해 아랍인들이 반대하며 유대인 땅으로 규정된 지역에서도 떠나지 않으면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간의 갈등은 점차 깊어지는 가운데 1948년 5월 14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해버렸고 이에 이집트를 비롯한 인근 아랍국가들이 바로 다음 날인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면서 마침내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 한반도를 비롯해 전세계 곳곳에서 치열하게 냉전 중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이스라엘 독립을 놓고 벌어졌던 제1차 중동전쟁 뿐만 아니라 스웨즈 운하를 놓고 영국과 프랑스까지 끼어든 제2차 중동전쟁 때까지만 해도 자칫 세계대전으로 번질까 염려하며 전쟁을 중단시키는데 힘쓰는 등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 지역에서의 전쟁은 참전국들 몇 국가들만의 문제였을 뿐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막대한 금을 쓸어모으며 전세계를 달러로 한 대 묶는 일명 브레트누즈 체제 도입에 성공한 미국이 자신들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활용해 전세계 해상 무역을 활성화시키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이나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재건까지 도와주는 등 기축통화 지위에 등극한 자국화폐인 달러를 통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전세계 경제 규모를 더욱 키워나간 것과 동시에 소련 또한 미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 발전 및 국방력 향상에 힘쓰면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 사용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자 석유라는 오늘날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을 거의 대부분 생산 판매하는 산유국들이 위치한 중동지역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강대국들의 힘과 기술력에 눌려 있었던 산유국들은 1960년 석유수출국기구 오펙을 결성하면서 점차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단순한 국방력 경제력을 넘어서 누가 먼저 달에 도착 하나를 두고도 경쟁하는 등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이라는 희대의 조작극을 펼쳐가며 기어코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었고 소련 또한 전투병력을 비롯해 각종 무기의 군사 첩보까지 북베트남에게 노골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두고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은 더욱 격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참전하기만 하면 쉽사리 승리를 거머쥘 줄만 알았던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젊은 청년들 수백만 명과 천문학적인 전비를 쏟아부은 베트남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겼고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저본 적 없었던 세계 최강국 미국이 동남아시아의 자그마한 나라를 상대로도 승전하지 못하면서 당시 미국 사회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굴욕감에 침체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라 불릴 만한 경제 호황마저 멈춰버렸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베트남 전쟁 전비 조달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위대한 사회를 위한 복지정책 등으로 금 1온스의 35달러로 가치를 고정한 달러를 마구 찍어냈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만성화된 재정적자에 가치가 폭락하는 달러를 대신해 금태환을 요구하는 다른 나라들의 항의성 요구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기존의 경제 외교 정책들을 그대로 고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제3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며 정권 교체에 성공한 닉슨은 1969년 7월 25일 베트남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군비 부담을 대거 감축하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고 당시 국경 분쟁을 비롯해 공산권 안에서의 패권 다툼으로 점차 갈등이 증폭되어 갔던 소련과 중국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미국 대통령 닉슨과 중국 주석 마오쩌등 간의 미중 정상회담을 극비리에 추진했으며 1971년 8월 15일에는 달러에 대한 금태환 중지와 함께 미국도 더 이상 브레튼 우지 체제를 따르지 않겠다는 일명 닉슨 쇼크로 불렸던 뉴 아크나맥 파워시를 발표하는 등 기존의 경제 외교 정책들과는 180도 뒤바뀐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미 당국이 시인한 닉슨 쇼크로 인해 기축통화의 지위가 크게 손상된 달러의 가치는 영거프 하락했고 결국 전 세계 각국들은 미국 달러와 금의 가치를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가 아닌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0년간 전 세계 경제를 한데 묶어왔던 브레튼 우지 체제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6.25 한국전쟁을 거치며 대표적인 적대 관계였던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수십 년간 전 세계 경제를 지탱했던 근본이제 브레튼 우지 체제가 붕괴되는 등 전 세계 안보 경제 지형이 급변하고 있던 이 무렵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는 치열한 체제 경쟁과 동시에 환율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며 국가 간의 무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석유 소비는 자연스럽게 급증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들에 대한 의존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1차 중동전쟁과 제2차 중동전쟁 이후에도 1967년 6월 6.1 전쟁으로도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 뿐만 아니라 1972년 검은구월단의 미넨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단 테러를 비롯해 크고 작은 테러와 국지전들이 줄곧 이어지며 세계의 화약고라 불렸던 중동지역이 전 세계 경제 산업 발전과 함께 자연스레 증가한 석유 소비와 더불어 산유국들에 대한 입지도 크게 달라지면서 민족과 종교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외면하고 싶은 골치 아픈 지역에서 어느덧 미국과 소련을 비롯해 소위 강대국들이 앞다퉈 이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하는 핵심 요충지로 변모하고 있을 무렵 1973년 10월 6일 아랍국가인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며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당시 빼앗겼던 시나이 반도를 비롯한 영토 회복과 서력을 위해 이스라엘 군이 대거 휴가 갔을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 대속죄일 용키프루에 맞춰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소련제 무기를 앞세워 밀어붙인 이집트와 시리아의 양동 공격에 이스라엘은 개전 48시간 만에 여단 수십 개가 전멸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절대우방 미국이 무려 5천 번이 넘는 비행수송 작전을 감행하는 등 포위된 이스라엘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을 거듭했고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곤란고원과 이집트의 수혜지원화 등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반격에 성공하며 전세를 뒤집어내면서 유엔의 중재 끝에 가까스로 전쟁은 멈췄습니다. 전쟁 발발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포화 소리는 멈췄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전쟁보다 더 큰 충격파가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으니 한창 전쟁 중이었던 1973년 10월 17일 오펙 회원국들이자 아랍 석유수출국기구 가입국이기도 했던 전쟁 당사국이었던 이집트 시리아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사녀국들은 미국 네덜란드 등 이스라엘의 동맹국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와 함께 원유를 5%씩 단계적으로 감산할 것을 발표했고 며칠 후에는 미국의 대대적인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라크와 리비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아랍 사녀국들이 미국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와 함께 당시로부터 24년 전인 1949년 제1차 중동전쟁 정전협정 당시 지정했던 이스라엘 국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총칼을 대신해 석유라는 핵심 자원을 무기로 삼은 아랍 사녀국들의 단계적인 감산 조치와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동맹국들에 대한 전면적인 석유 금수 조치로 인해 당시 원유 가격은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도 안 된 1974년 1월 1일 기준 전쟁 발발 직전의 양 4배 수준인 배럴당 11.65달러로 치솟았고 폭등하는 육아에 전세계는 말 그대로 충격 쇼크에 빠졌습니다. 제1차 석유파동 오일 쇼크의 여파로 어느 나라 구분 없이 전세계 물가도 함께 폭등하기 시작했고 한창 움직여야 할 무역선들과 한창 가동해야 할 공장들도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경제마저 휘청였으며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생활고에 각국 집권 세력들의 지지율은 폭락했습니다. 이에 결국 일본, 프랑스 등 친미 국가들조차 아랍 국가들의 손을 들어주며 동조하기 시작했고 당시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또한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등 4개 조항을 담은 친아랍 성명을 발표하는 등 냉전 중에 미국 편에 섰던 국가들도 폭등하는 물가와 폭락하는 지지율에 두 손 두 발 들며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각자 도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박정희 유신 정권은 오일 쇼크로 인해 TV 방송 시간을 단축하고 동네 골목골목까지 다니며 절전을 호소했으며 불협성 같았던 서울 시내 번화가조차 내온사인들이 꺼지며 정막해졌고 동이 난 석유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유소를 찾아 몇 미터씩 줄을 서야 했으며 폭등하는 물가에 생필품 사재기 열풍까지 일어나는 등 당시 사회가 그야말로 대혼란 대혼돈의 카오스에 휩싸이자 1974년 1월 14일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3호를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긴급조치까지 선포했으나 오일 쇼크의 여파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고 1973년 3.2%에 그쳤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74년 24.3% 1975년 25.2%에 달했으며 1973년 14.8%까지 치솟았던 경제성장률은 1974년 9.5% 1975년에는 7.9%로 반토막났고 중화학 공업 육성을 목표로 했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사우디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힘썼고 국민투자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설립하여 수출기업에 힘을 실어줬으며 당시 기업들과 우리 국민들은 오일 쇼크를 통해 단번에 전세계 큰 손으로 등극한 중동에 진출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신뢰를 쌓아가며 막대한 외화를 벌어오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최초로 돌파하는 등 제1차 석유파동 오일 쇼크를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과 브레트누즈 체제 붕괴에 이어 제1차 석유파동까지 겪으며 연이어 체면을 구긴 미국은 석유를 무기화해버린 중동 산유국들과의 관계 개선과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크게 위축된 달러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오일 쇼크를 주도하며 산유국들의 대표국가로 등극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최신 전투기를 비롯해 각종 군수품을 제공해주는 등 군사적 안보를 보장해주는 대신 원유 결제수단으로 오직 미국 달러만을 사용해줄 것을 요지로 한 군사경제협정을 체결하며 오일 쇼크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활용도를 한껏 높인 일명 페트로달러 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